경제위기의 혹독한 경험을 한 국가라도 다시 방만한 씀씀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외체상한 불렁 같은 그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8월 18일자 중앙일보의 고현곤 논서실장은 노문정부의 판박이 부동산 참사라는 그런 제목의 갈름을 내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폭동 사건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께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잘 쓴 갈름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선 승리와 호황으로 집권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기준금리를 수차례 올려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하고 딱 한 번만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도 7.4%의 깜짝 성장과 함께 노무현 여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과열의 대가로 곧이어서 신용카드 대란이 터지게 되자 금융경식을 막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다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금리를 더 내리게 됩니다. 물론 명분은 금융경식의 해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현곤 논설시장은 그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9.11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금리를 올리던 때였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치자 부동산이 버블세븐이란 신조어를 만들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뒤늦게 금리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대출을 억제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집값 급등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강제로 멈추었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설거지를 하다가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돈줄을 죄지 않고서는 자산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사례입니다. 다시 고현곤 논설실장이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인 운명에서 이렇게 회한을 토로합니다. 유동성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돼서 몇 차례나 참모와 장관들에게 물어봤다. 그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걸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아쉽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판박이 일종의 대잡입니다. 어디서 본듯한 상황이 똑같이 전개가 되는 대잡에 해당합니다. 고현곤 논설실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2015년 2016년 금리를 계속 내렸다. 넘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올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0.5%까지 낮추자 집값은 더 뛰었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다른 곳만 두드린 것이 똑같다. 지금도 갈 곳 없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주식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결말은 어떻게라는 주제입니다. 2010년도 하버드대학의 페네스 로그프 교수가 집필한 이번엔 다르다는 그런 저세에서는 800년 동안 일어났던 금융위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반드시 경제 호황이 발생한다. 그 호황은 실물경제와 유리된 자산가격의 폭등의 모습을 취한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이 유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믿는다. 과거의 수많은 호황기가 재앙으로 막을 내렸던 것과 다르게 지금의 호황은 건전한 기초 위에 세워졌고 구조적 계획이 완성되었으며 기술의 진보와 훌륭한 정책 기반 위에 경제 구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호황은 지금까지의 호황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일어난 한 가지 공통점은 자본 흐름과 자금의 대량 유입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금이 대량 유입된다는 것이 바로 금융위기가 터지기 이전의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또 대부분 신흥시장에서 위기 이전에는 신용호황이 두드러진다. 돈을 막 빌려서 뭔가 투자하고 하는 신흥시장에서 위기 이전에는 신용호황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난다는 것 돈을 빌려서 뭘 사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유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산가격 폭등은 대부분이 자산가격 폭락의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것을 두고 고형곤 논설실장은 좀 다른 시각입니다만 결론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0년대 일본처럼 버블이 터져서 곡소리가 날 때까지는 이런 주장으로 갈름을 맺습니다. 버블이 터져서 곡소리가 날 때까지 집값의 고공행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2010년도에 선을 보였던 케네스 로고프의 이젠 다르다는 저수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정책을 본 따서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재정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경기부양책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국가들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의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따라서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국가재정을 극심한 채무상황 곤란지경인 국가채무 한도초과 수준으로 몰고 갈 것이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고형근 논술실장의 노무현 집권시와 문재인 집권시의 아주 유사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우하고 그냥 마구 따라기보다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신문인 공데일리가 출금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는 한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가 출금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